에디트 스프라인을 추출하는데요. 먼저 플레몬에서 추출을 요쪽에 메탈 형태를 먼저 추출하구요. 그 다음에 참파실린더로 여기 벨벳 윗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카프에서요. 크레이트 지오메트리,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의 실린더를 하나 그립니다. 자 실린더를 하나 그리는데요. 실제 의자 크기에 맞게 한번 그려볼까요? 250에 하이트로, 사실 200도 조금 크네요. 200으로 하겠습니다. 200에 하이트 700 정도로 해서 사이즈를 팔각형 줘가지고는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얘를요. 모디파이, 에디트 스프라인, 덜이니까, 아니 에디트 스프라인이 아니라 에디트 프리미티브이겠죠. 스프라인은 활성화되지도 않아요. 서브셀러트 있지로 가셔서 위에 있는 있지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 있지들을,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위에 오셔서요. 자 얘를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볼까요? 퍼스펙티브 위에 오셔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 있지를 선택하면, 있지를 선택하면 선택에 추가구요. 알트 키를 누르시고 거기 사이에 있는 이 두 개의 있지를 선택하면 선택에서 빼주깁니다. 지금 선택한 선들을 크리에이트, 쉐입, 크리에이트, 생성하겠다, 쉐입, 별도의 에디트 프라인 형태를 추출하겠다는 얘기에요. 옆에 세팅 버튼 누르시고 라인이어로 추출합니다. 오케이. 자 그 다음에 이 실린더, 지금 선택한 실린더를 서브셀렉트를 푸시고 딜레이트를 눌러서 삭제하십시오. 삭제요? 삭제 아예 지우라는 얘기에요? 자 현재 얘가 벌써 두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. 두께를 잠깐 끄고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셀렉션에서 버텍스로 컨트롤 A, 전체의 버텍스를 빌려주겠습니다. 자 점 위에서 마우스를 살짝 드래그해서 곡선의 형태가 나왔을 때 멈추시고요. 서브셀렉트 푸시고 렌더링에서 이너블인 렌더러, 이너블 가능하게 하겠다, 렌더링시. 이너블인 뷰포트, 뷰포트에서도 가능하게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. 자 여기 위판 챔퍼실린더 만듭니다. 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,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펼쳐서,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스, 챔퍼실린더. 자 여기서 만듭니다. 실린더를 하나 형태를 만들고요. 정렬 한번 해볼까요? 탑두에서 타드리 부분을 마우스를, 자 얘가요. 아무 때나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오버시킬 때 십자가 모양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. 그때 클릭해줘야 됩니다. 자 X, Y를 센터, 센터, 중앙으로 잘 맞춰줬어요. 오케이. 이제 프론트뷰에 오셔서 Y축으로 얘를 올려서 이렇게 중앙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.